아! 자극적이! 자극적이 맞서 좋아 자극적이 맞서 좋아 해! 글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전망되진 아무튼 계속 반복되는 문제 미처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목 앞에 센치던 자고 약한 마음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포처럼 몰아치는 소리들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던져가도 여름밑들이 범져가는 어둠이 눈물도 모르는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운 오진 아침에 왜곡드는 길 박수 박수 하나의 목소리 파도가 위로 전부 집어삼킬 바다를 만든 걸 우리의 목소리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던져가도 멀리 던져가도 멀리 던져가도 멀리 던져가도 경신이 된다 순간 겨어나야 해 고맙다 난 그녀의 목소리 passing 글씨 송정희 그녀의 목소리